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태안군수기 적구대회 예선경기입니다. 두산A와 청해비의 경기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. 두산A의 공격수는 김주찬씨, 청해비의 공격수는 정민호씨가 되겠네요. 코트를 가르고 이제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 경기는 15점 2선승제, 규스 없이 진행합니다. 경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. Q. 출판 출판 좋아 좋아 출판 출판 한준이, 일로와 한준이, 일로와 살짝 올려서 한준이도 항상 남은 한준이. 한준이 싹 3대 0이네요 이방적으로 청해가 없으네요 두산이 분발해야 되겠네요 정민희씨 공격이 아주 날카롭네요 정민희씨 공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정민희씨 공격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정민희씨 공격에 따라서 일거품의 importation 성림의 두산의 첫 득점이네요. 4대1입니다. 성림의 두산의 첫 득점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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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면 안 와서 새들이 먹어요 형 이렇게 먹이아요 그냥 망토에 다 쓰세요 오케이 망토에 다 먹었으면 여기 탄수 탄수 탄수에 만들어봐요 경규 형 지금 세가지에 신음이 고쳐가지고 아잇 막는경이 해야지 세가지 아잇 거수 아잇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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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3, 2, 1 안면에 푸시 원소명단 준비해주세요 공평평평평 Ahh принцип rol 저거 주원이 나오나 봐 응, 주원이 다 꼬여, 시계적으로 세워 야, 만든 거라고 하고 프로게임을 한 게 아름다운, 고장께 하면 여보, 저세 응, 고장께 형이 프로게임을 하고 형님, 근데 형이 오줌이라고 하지 네, 네, 게임? 응, 그래서 형들, 오줌방에서 시킨다, 지금 오줌방에서 따라가던데 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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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대 4로 청해가 1세트를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